음악 무궁화 한인 요양원이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야외 바베큐 나들이 행사를 가졌습니다. 어제 아침 11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얼베일수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요양원 어르신들과 가족, 직원과 봉사자 등 95명이 참석했습니다. 다함께 아침 체조를 마친 어르신들은 요양원이 준비한 LA갈비와 영양주, 과일과 간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또 모처럼의 야외 나들이의 단체 게임도 즐겼습니다. 이날 어르신들은 한카드림 시니어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.